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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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은 당뇨병에 대해서 당뇨로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당뇨병 강의를 한다고 해서 나는 암이니까 상관없는 얘기다 절대 그런게 아닙니다 뉴스타트는 병명만 달랐지 다 같은 거에요 어떤 면에서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다는 면에서 꼭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이든지 당뇨병이든지 암이든지 우울증이든지 그게 어떤 병이든지 결국 낳는 길은 같은 길이에요 어떻게 되는 길이에요? 어떻게 하는 길이에요? 생명을 받는 길입니다 다 같은 거에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그동안 오랫동안 세뇌를 당해왔기 때문에 자꾸 당뇨병하고 암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것은 지금까지의 물질의학의 산물입니다 생명의학에서는 모든 병이 다 동일하고 그 병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그 치유의 길도 꼭 갔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길은 꼭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당뇨병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것을 하나 배우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염색체가 있죠 염색체는 실 뭉친다 이 실이 바로 유전자다 이 실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 이게 유전자의 아주 자세한 유전자가 몇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얀색 그 다음에 갈색 그리고는 네 가지 색깔입니다 노랑, 초록, 파랑, 빨강 여섯 가지 물질만 있으면 유전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유전자를 구성시키는 물질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DNA 그렇죠? DNA를 한국말로 핵산 이 핵산 자체가 핵산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핵산이 네 가지 종류가 있는 이유는 여기에 초록, 노랑, 빨강, 파랑 네 가지 다른 물질이 있기 때문에 핵산도 네 가지 종류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의 핵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 딱 조립이 되어 있는 것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조립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라는 것은 조립식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조립식 구조라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왜? 망가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부속, 망가진 부속뿐만 갈아내면 돼요 참 유전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그래서 유전자가 망가진다는 것은 뭐가 망가지는 거예요? DNA가 망가지는 거예요 DNA가 부속품이니까 그래서 근데 그 DNA 종류가 몇 종류가 된다고? 네 종류야 네 종류인 이유는 흰색 물질하고 갈색 물질은 뭐를 구성해요? 이 줄을 구성합니다 줄은 흰색하고 갈색으로 구성합니다 근데 이 줄과 줄 사이에 두 물질이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줄과 줄 사이에 있는 물질이 네 가지이기 때문에 DNA는 네 가지에요 자, 보십시다 자, 보시면 이 DNA 네 가지 종류의 DNA가 나타났습니다 자, 보면 줄을 구성하는 흰색 물질과 이 흰색 물질을 연결시켜서 줄을 길게 만들어 주는 이 칼색 물질 그래서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 흰색 물질이 무슨 물질인가? 화학적으로 아, 보니까 당이에요 당 당분이야 여러분 아침에 아침 식사로 현미밥을 드셨습니다 현미밥이 소화가 되면 뭐가 돼요? 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이 DNA를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새로운 유전자를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당과 당을 이어서 긴 줄을 만들어 주는 이 갈색 물질을 인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이 줄이 골격입니다 자, 돌아가서 이 줄이 필요해요 이 골격 사이에 이 네 가지 종류의 물질 이 네 가지 종류 줄과 줄 사이에 들어가는 네 가지 종류의 물질을 우리가 염기라고 부릅니다 염기 염기 한번 해 보세요 염기 그래서 이 염기 네 가지 종류의 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줄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은 어떤 역할은 별로 없어요 줄은 뭐 하러 있는 거냐 하면 여러분 공책에 보면은 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줄이 있어요 공책에 줄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공책은 여러분 공책 앞에 놓은 공책은 뭐 하러 있는 거예요? 글을 쓰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글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돼요? 줄을 두 줄 사이에 써야 돼요 그래야 이 문장이 형성돼요 그렇죠? 자, 내 이름이 이상구인데 이 자는 여기다 써 놓고 상자는 여기다 써 놓고 내 이름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상이구야? 이 구상이야? 그러니까 두 줄 사이에 순서대로 글자를 배열해야만 돼요 순서대로 두 줄이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고 하면 이 네 가지 염기가 글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기의 어떤 특정한 배열 순서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줄이 있어야 돼요 두 줄이 있고 이 두 줄 사이에다가 먼저 뭐예요? 이 자를 쓰고 그 다음에 상자를 쓰고 그 다음에 구 자를 써야 뭐가 통해요? 뜻이 바로 전달이 돼 그래서 우리 유전자도 두 줄로 구성되어 있다 두 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은 유전자는 무엇이다라는 말이에요? 글자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글자는 뭐가 글자예요? 네 가지 종류의 알파벳을 쓰고 있다 컴퓨터 글자는 몇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하고? 1하고 0하고 써요 그런데 우리 유전자도 컴퓨터처럼 네 가지 글자를 쓰고 있어요 아시겠죠? 희한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보다 네 가지로 쓰면 훨씬 더 뭐예요? 더 많은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글자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 있나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참 재미있죠? 유전자는 글자고 유전자가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글자가 있다 그러므로 유전자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박수 제 책 한 권 좀 갖다 주세요 우리 소영세가 재빠르게 재빠르죠? 감사합니다 우리 손광개 님의 책인데 제가 사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만 있으면 이게 교과서예요 딱 보면 제가 강의 한 개 다 나옵니다 순서대로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 이 두 줄이 있고 두 줄 사이에 네 가지 글자가 어떻게? 이게 순서대로 척척척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배열되어 있는 것을 염기 서열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염기를 베이스라고 해요 서열을 시퀀스 Q 시퀀스 베이스 시퀀스라고 해요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될 때는 뭐가 변하나요? 서열이 변하는 거예요 뭐에 서열이 변해? 염기의 배열 순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배열 순서가 딱 바뀌면 유전자는 엉뚱한 유전자가 되어버려요 엉뚱한 성질을 띄요 뭐처럼 상구의 배열 순서가 바꿔지면 어떻게 돼요? 이 구상이 되어버린다니까 상구가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 변질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들이 배우기로는 돌연변이라고 그러죠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은 이 염기 서열이 바뀐다 뒤바뀐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네 가지 종류에 뭐가 있다? 네 가지 종류에 염기가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종류에 뭐가 있다? DNA가 있다. 이 색깔로 된 물질은 염기이고 이 줄을 형성하는 것과 합하면 그때 이게 DN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는 염기와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탕분과 이것은 인산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종류에 염기가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종류에 그래서 염기는 이 색깔 있는 물질 이것만 염기이고 그러니까 이 노란색 물질을 아데닌 빨간색 물질을 염기를 티민 이 파란색 염기를 고아닌 시토신 초록색 뭐 여러분 다 왜 필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토막줄에 불과하죠 이것이 어떤 순서로 배열이 되느냐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하는 유전자인가 어떤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세포 안에는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전자는 알고 보면 프로그램입니다 T세포라는 세포 안에는 암세포, 코로나 바이러스, 무슨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등등을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를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컴퓨터로 볼 수 있고 컴퓨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나요? 그 유전자가 프로그램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종류가 지금 현재 의학계에서는 274가지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274가지의 세포들은 알고 보면 다 무슨 세포다? 동일한 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274가지의 모든 세포에 모든 유전자가 똑같이 있어 그런데 세포가 달라 다른 이유는 뭐가? 왜 간세포는 간세포고 피부세포는 피부세포고 내세포는 내세포고 폐세포는 폐세포일까? 그 이유는 꼭 같은 유전자가 깔려 있는데 어느 유전자가 켜져 있느냐에 따라서 세포의 종류가 달라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피부세포에도 뇌유전자가 있게 없게 뇌세포 역할을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뇌세포에도 피부유전자가 있게 없게 있어요 다른 점은 뭐가? 뇌세포는 뇌유전자만 켜져 있고 피부유전자, 위장유전자 이런 건 다 꺼져 있다 아시겠죠? 네 이걸 아시면 아주 재미있어요 그리고 피부세포 안에도 뇌, 간, 유전자가 다 있지만 그 유전자들은 피부세포가 피부세포 역할을 하는 데는 아무짝에도 사용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꺼져 있어요 그리고 피부세포는 피부세포의 역할만 하면 돼요 그래서 피부유전자만 키워져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임신을 했다고 하면 임신 첫번째 됐을 때는 세포가 몇 개 생기게 딱 한 개 딱 한 개 딱 한 개 78년 전 77년 전 어느 날 밤에 우리 엄마하고 아빠가 참 재밌는 일을 했어 그 순간에 우리 엄마가 탁 배란한 난자 한 개 한 달에 한 개씩만 탁 배란하거든요 그 배란한 난자 한 개 우리 아빠의 뭐예요? 남자들은 참 불쌍해요 3억 개의 정자들이 어떻게 해요? 누가 먼저 가나? 맨 1등이 뭐예요? 난자에 대가리를 탁 잡아서 그 정자 대가리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아빠의 유전자가 있었지 그래서 남자들은 참 그냥 유전자만 탁 주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엄마는 그 자궁 속에서 그 아빠의 유전자를 받아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그거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키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안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정자가 그 아버지 유전자를 배달하지 않는 난자를 무정난이라고 합니다 무정난이면 안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을 키우신다 그 세포 한 개예요 이 세포 한 개가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이거는 기적이요 우리는 다 기적적으로 태어난 존재라고 세포 한 개 세포 한 개 세포 한 개 어떻게 274가지 되는 각각 다른 세포가 됐을까? 왜 그래요? 왜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내 세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일단 이 세포 한 개 어떻게 돼? 세포 분열을 해야 돼 세포 분열을 해야 돼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되고 열여섯 개가 되고 서른 두 개가 되고 64개가 돼야 되고 128개가 돼야 되고 자꾸 200개가 돼 그래서 여러분 세포만 풀어나면 나중에 열 달 후에 뭐가 나올까? 세포 뭉태기만 나오지 똑같은 세포 뭉태기 근데 세포 뭉태기가 아니고 어떤 세포는 내 세포가 돼가지고 뇌가 생기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아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세포 덩어리를 만듭니다. 만들어 놓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 세포 덩어리 속에 세포 덩어리일 때는 다 같은 세포예요. 그 안에는 모든 유전자가 다 있어요. 지금부터 뇌 세포를 만들자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 수십억 개가 되는 똑같은 세포 중에 몇 세포를 지적해서 어떻게 해요? 너는 뇌 세포가 되라 아시겠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너는 뇌 세포가 되라 할 때 세포가 뭐 말을 알아들어요? 아니지. 뇌 세포가 되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세포 속에 있는 뇌 유전자만 어떻게 해요? 다 생명을 줘서 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포들은 뇌 세포가 돼 간도 만들어야죠. 그래서 너희들 이리로 모여 너희들은 간 세포 돼 그래서 간 유전자만 켜주면 그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생명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이신 분 밖에는 없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도 만들고 위장도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피부로 씌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피부 세포 만들어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고도의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고도의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초인간적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초인간적 능력으로 태어난 자들이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성 컴퓨터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삼성에 가야 됩니다. 삼성 컴퓨터들과 LG로 가봐야 안 고쳐져요. 왜? 만든 사람이 고칠 줄 알아요. 그렇죠? 왜? 자기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니까? 여러분 초인간적인 능력으로 만든 우리는 기적의 결과야. 그렇죠? 초인간적인 결과를 기적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망가졌을 때는 다시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는데 거기에는 인간적인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초인간적인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초인간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인간적인 능력이란 것은 초인간적인 에너지 전지전능한 그 생명 에너지로 낫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그런 초능력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힘을 제 3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전자 글자가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DNA 한 개가 아파벳 문자 하나로 취급하면 이 DNA 세 종류의 색깔 다른 DNA가 모이면 뭐가 돼요? 세 글자가 다른 글자가 모이면 단어가 돼요. 그래서 이 단어를 쭉 많이 연결시키면 뭐가 돼요? 문장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문장은 이 DNA가 많은 DNA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유전자는 무엇에 해당한다? 문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유전자들이 뭉쳐 놓은 것을 염색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염색체는 문장을 꽉 모아놓은 무엇에 비유될 수 있다? 책에 비유될 수 있다. 그래서 세포 속에는 23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23권의 책이 들어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23권의 책 속에 2만여 가지가 넘는 유전자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간은 알고 보면 세포덩어리고 그 세포덩어리 각 세포 속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보통 사람들이 인간이 뭐냐? 인간은 고기덩어리입니다. 고기덩어리라고 틀린 말 아닙니다. 고기덩어리 맞으니까 그것은 사실이요. 사실로만 보지 말라. 인간을 고기덩어리로 보지 말라. 그래서 제가 죽을 뻔했잖아요. 고기덩어리가 태어나서 어떻게 먹고 싸고 자고 일하고 돈 벌어서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가 늙어서 병도로 죽으면 끝. 다시 헐그로 돌아가 버리는 것.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니까. 그 사실대로 생각하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본래 헐기였네. 그리고 곧 헐그로 돌아가네. 그럼 뭐 빨리 돌아가 버리지. 뭘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 그 맞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라고. 사실만 알면 우리는 금방 불행해져 버려. 왜 사실 속에는 뭐가 없어요? 진선미가 없는 거야. 그 진선미가 합쳐서 나타나는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 봐도 흑덩어리고 다 흑덩어리인데 뭐 사랑 필요해 없어. 엄마도 나중에 헐그로 돌아가 버리고 나도 헐그로 되 버릴 거고 뭐 한다고 살아? 그렇게 생각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독감 걸렸을 때 죽기 싫었을까요? 살아야 되겠다는 뜻. 알고 보니 그것은 뭐예요? 이상구 자신의 뜻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누가 저한테 뭐라 그런 겁니까?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났더니 다 잊어버렸네. 정신님이 상구보고 뭐라 그런 겁니까? 상구야 정신 체력. 정신 체력. 나는 네가 살아서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너를 태어나게 했는데 너는 지금 몰라. 하여튼 나는 네가 일단은 살기를 원해.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다는 것은 알고 보니 내 뜻이었어요. 정신님의 뜻이었어. 정신님의 뜻이었어. 그래서 어느 순간 정신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때 나를 죽지 않도록 살고 싶은 뜻을 이 마음에 넣어 주신 분은 뭐예요? 이 분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맨날 나이 타령합니다. 정신이 아직도 안 든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제일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살 만큼 살았다. 뭘 몰라요? 이때까지 산 것은 산 것도 아닌 거라는 걸 몰라. 정신이 없이 살았을 뿐이야. 아시겠죠? 그걸 알아야 돼. 절대로 살 만큼 살았다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인생을 숫자 노름인 줄만 알아. 인생을. 내가 뭐 70인데 뭐 이 정도면 산 만큼 살았으니 뭐 갈대로 그 외에 어떤 영적인 어떤 힘의 세계를 모르는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야. 그리고 내가 이 진리로 인하여 내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서 놀라운 치유를 체험하게 되고 이 세상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요새 밑에 폭포라는 것은 바위에서 물떨어지는 것만이 아니었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먹고 자고 싸우고 하다가 흙대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름다움, 그 보람, 그 의미, 뜻 인생에는 각자에게 어떤 뜻이 있다는 거에요. 그거를 정신 차리고 나니까 내가 하는 이 치료는 아무런 의미가 뭐에요? 없구나. 그러면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한다는 말인가? 그걸 고민하고 있을 때 정신님이 생기로 치료하는 거에요. 라고 가르쳐 주신 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될 뭐에요? 이유가 있잖아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보고 자꾸 뭐라 그래요? 박사님은 꼭 어떻게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저 동의해요. 동의해요.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뭐에요? 알게 돼 버렸어. 이제는 이제는 죽음이 와도 어떻게 뭐 120살에 대해서 죽을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음이 찾아온다고 해도 이제는 다 내 장례를 알고 있는 거에요. 나는 무엇을 품은 사람이야? 생명을 품은 사람이야.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야. 생명을 가진 자는 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죽잖아요. 죽잖아요. 죽죠. 그러나 생명을 가진 자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잠시 쉬는 거야. 그것을 성경은 너희가 죽으면 그건 죽는 것이 아니라 잠드는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깨우면 너는 마침내 너의 본래 나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부활할 것이다. 뻔데기에서 고치를 뚫고 천공을 날게 되는 그런 존재임을 네가 지금 믿지 않느냐? 네.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잠시 잠들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생일이 와도 겁나요? 안 나요? 겁나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가진 보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은 알고 보니 고깃덩어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세포덩어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 뭐 덩어리요? 글자 덩어리이기도 하지만 사실 대로 글자 덩어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뜻덩어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덩어리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덩어리에요. 박수! 그래서 유전자는 물질이지만 DNA라는 물질로 구성되었지만 유전자는 무슨 물질이요? 영적 물질이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실일 뿐 인간의 진실은 영적인 존재이다. 박수! 크게 유전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부정하시지를 말기를 바란다. 왜? 보라에요. 글자에요. 글자는 뜻이죠. 뜻은 생각, 영적이죠. 정신적이죠. 그렇게 되어있다. 허무할 것 하나도 없다. 영원한 것이다. 이 책. 이 책을 무식한 사람이 보면 뭐라 그럴까? 이 책이 뭡니까? 바보들은 뭐라 그럴까? 종이덩어리에요. 종이덩어리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게 사실이라 그래요. 사실만 알고 있을 때는 이건 참 대책이 없어. 그러면 종이덩어리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러면 책을 열어보면 우와 글자가 꽉 써졌네. 이제 책이 뭐에요? 이 바보는 뭐라 그럴까? 글자 덩어리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야. 사실이야. 글자는 아니에요. 그 글자 덩어리가 아니라니까 글자를 잘 읽어보세요. 보고 뭐에요? 우와 놀라운 진리네요. 이거 누가 썼어요? 결국 이 책은 종이덩어리도 아니요. 글자 덩어리도 아니요. 누구의 뜻 덩어리입니까? 저자 이상구의 뜻듯이 나타납니다. 이건 물질이지만 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말씀을 생명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왜 분명히 생명의 말씀이냐? 저는 노자 선생님 글도 좋아하고 정말 좋습니다. 진심으로 좋아요. 그 시대에 글의 이른 생각을 글로 기록해 놓으시다니. 그렇지만 어떤 책에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뭐에요? 생명에 대한 책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다 좋지만 성경책을 생명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성경이 진리의 최고봉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 유교 이런 식으로 평가르기를 절대로 하지 뭐에요? 몰라 이 말입니다. 다들 진리를 들으면 몰라서 그렇지 배우면 다 아 그렇구나 하고 드디어 뭐가 생겨? 포용력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외부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 유전자들에게 내면적 환경이 더 중요한 이유를 알았죠. 유전자를 유전자 자체를 공부해 보면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좋은 거 먹는 거 있냐 좀 제발 그만 찾으세요. 자꾸 좋은 뜻을 찾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훨씬 더 여러분의 유전자의 회복에 놀라운 효력을 발생할 겁니다. 이제 당뇨병으로 가볼까요? 당뇨병 당뇨병 당뇨병이란 말은 표면적으로 하면 사실 때로만 말하면 당뇨병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병이다? 당이 어디에 나오는 병? 소변, 뇌에 나오는 병이라서 당뇨병이 당뇨병이 그냥 뭐만 얘기한 겁니까? 사실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만 알고 진실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당뇨병은 내가 알지. 당이 소변에 나오는 거 아니야? 문제는 왜 소변에 안 나오던 사람이 소변에 당이 나오게 됐냐? 이것까지 알아야지. 이것까지 알아야지. 그래야 진실을 아는 거지. 그래서 사실만 아는 것을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사실만 안다는 거 수박 겉핥기라고 그래요. 인생도 수박 겉핥기로 끝나지 마세요. 속속들이 맛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병이 들어서 병 든다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병이 드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굉장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부자들이 손가락 하나 깔다 가네. 그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봐요? 돈으로 본다니까 수박 겉핥기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좀 고생을 해야 힘이 들어야 암에 걸릴 텐데 고생을 하려고 암에 안 걸려가지고 맨날 수박 끝 할게. 그래서 폼 잡고 탁 이거 어떻게 그렇게 계속 살아갔나가? 그렇게 살 바에는 보람 없잖아. 죽어버려야지.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 뭐에요? 기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최고의 기회. 수박 끝 할 길을 끝낼 기회가 왔다. 그래서 당뇨병은 어떻게 생기냐 이걸 제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 속에 산소를 각 세포마다 운반하는 적혈구들이 있습니다. 적혈구에는 산소를 품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각종 영양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당분이 녹아있어. 이 당분이 자동차로 치면 휘발유입니다. 그렇죠? 이 휘발유가 자동차 엔진으로 들어가서 연소가 돼야 돼. 연소. 연소가 되면 타면 에너지가 나와.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죠. 우리 세포도 세포가 모세혈관에 접해있습니다. 큰 혈관하고 세포는 접해있지 않습니다. 접해있어봐야 산소도 받지도 못하고 당분 받지도 못해요. 모세혈관하고 접해있어야만 이 혈관 속에 있는 당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세포핵이 있고 염색체가 있고 꼬불꼬불 뭐가 있다? 유전자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다? 여러분 배웠잖아요. 당분이 들어와서 어떻게 연소를 시키는 미토콘드리아 보세요. 절대로 여러분이 들은 거 5% 기억할까 말까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들으세요. 또 다시 들으세요. 들으면 또 새로운 감동이 오고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또 듣고 재확인하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충분히 알게 되고 그 알게 되는 것이 그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란 말이에요. 그거 다 들어봤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들어서 이해하신 것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양이 100%라면 여러분이 이해하신 것은 10%,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왜냐? 뉴스타트 얘기는 사실 여러분의 일생 동안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그건 뭐예요? 이게 초인간적 영역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 에너지. 그런 에너지의 존재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듣는 순간에는 알 것 같은데 10%밖에 몰라요. 그래서 자꾸자꾸. 왜? 저도 강의를 이렇게 할 정도. 제가 1982년부터 뉴스타트를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 당시는 전부 무슨 얘기밖에 없었어요? 물질 얘기밖에 없었어. 음식. 그렇죠? 현미 먹으세요. 물 마시세요. 그래서 그 당시 조선일본과 동아일보에 사회면의 톱기사로 물이 건강이다. 뭐 이런 톱기사를 낼 정도로 물이 그렇게 중요했던가? 이상구 박사 강의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러네. 대서특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생명, 생자도 제가 잘 몰랐을 때 그리고 그 당시에 유전자를 배우기 시작할까 말까? 그런데 이게 잠잠 그걸 기초로 해서 드디어 1990년도 말부터 후성 유전자 의학이 나타나고 그래서 1988년에 후성 유전자가 있었어요. 없었다고. 그러니까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이런 소리를 못 했어. 선택. 저도 굉장히 계속 배우면서 배우면서. 그래서 제가 흥미진진한 거예요. 다음 달에는 다음 해에는 또 과학자들이 어떤 놀라운 과학적 사실을 발표할까? 그러면 나는 그 놀라운 과학적 사실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진실을 찾는 거야. 진실. 과학자들은 사실만 발표해. 어떻게 이렇게 되냐 물으면 아직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나 생명을 알면 생명은 이런 일도 하네. 더 생명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세포 두 개를 일단 그립시다. 세포 핵, 유전자, 미토콘드리아. 여기 있는 적혈구 속에 있는 산소도 세포에 공급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산소는 분자 크기가 아주 그냥 산소이기 때문에 분자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포로 스며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왜 산소의 목적지가 미토콘드리아예요? 산소는 무엇을 도와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이요? 연소를 도와줍니다. 연소를 시키려면 산소가 반드시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왜 목을 졸려면 죽어요? 숨을 못 쉬습니다. 그러면 이 적혈구에 산소가 녹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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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5분 동안 못 들어가면 드디어 뇌세포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죽으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사람 목숨이란 건 간단해요. 생명이 탁 끊기면 즉각적으로 죽어요. 즉각적으로 우리는 기절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기절을 합니까? 기가 막혀도 어떻게 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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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히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자 보세요 여러분 다섯 살 먹은 손녀딸, 그 이쁜 손녀딸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 손녀딸이 없으면 내가 이 외할머니가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손녀딸이 납치됐다. 외할머니가 어떻게 될까요? 그 소식 딱 듣는 순간 뭐예요? 왜? 너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왜 기가 막혀요? 귀의 본질은 진선미입니다. 그렇죠? 선이에요 선. 그런데 들려온 소식은 뭐예요? 너무너무 뭐예요? 악해. 악이 파쳐요. 그래서 선의 기운을 생명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생기를 꽉 막아 버리면 하늘이 쓰러져요. 그러다가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깎다가 내도 말 한마디로 죽을 수 있어요. 왜? 그 말 한마디 속에 무슨 기가 들어 있냐? 생기냐? 사기냐? 진리냐? 선이냐? 악이냐? 여러분, 사람은 이런 존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그 놀라운 진리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선, 그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산소가 미토콘데리로 들어오고 이 당분이 미토콘데리아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자동차 엔진에서 미토콘데리아가 세포의 엔진입니다. 자동차 엔진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휘발유가 들어와서 타야 돼요. 타기 위하여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당분이 들어와서 타야만 됩니다. 타면 당분 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당분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다 빠 때립니다. 태양이 보내주는 태양광선. 태양광선이 무슨 파예요? 전자파예요. 태양빛이 전자파예요. 전기예요. 그래서 우리 지붕에도 태양광, 광전판이 있다고. 그래서 태양광선을 받아서 그거를 전기로 전환해서 우리가 쓰고 있어요. 태양광선 그 자체가 전자파예요. 전자파를 모으면 전기가 돼요. 그래서 태양광선이 전자파니까 전자파 중에도 너무 에너지가 센 파가 있어요. 그게 빨, 주, 노, 초, 파, 남, 보. 빨간 색깔을 내는 주파수, 전자파같이 에너지가 낮아요. 그래서 빨, 주, 노 이렇게 될수록 에너지가 점점 쎄죠. 그래서 파는 아주 쎄죠. 남, 보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쎈 거예요. 그런데 보라색보다 더 쎈 주파수를 뭐라고 해요? 자외수니까. 자아는 보라 아닙니까? 그 보라 바깥에 있는 주파수, 더 높은 주파수다. 그래서 자외수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해수욕 장애가 자외선이 쎄면 우리 피부에 그 자외선이 흡수가 되면 변질을 일으켜. 엑스레이도 전자파거든요. 엑스레이를 쪼이면 유전자가 변질이 되는데 손상이 됩니다. 그 자외선도 그렇게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 자외선으로부터 받는 손상을 방어하기 위하여 세포들이 뭐를 하게? 그 자외선 방어 물질을 생산합니다. 그거를 멜라닌이라고 해요. 그 멜라닌이 많이 생산된 세포들은 세포가 까매죠. 그래서 잡티라고 합니다. 잡티는 티가 붙은 게 아니라 자외선을 받은 세포 속에서 멜라닌 색소를 생산해서 그 자외선을 어떻게? 이렇게 방어하기 위한 색소가 너무 많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가무잡잡해진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무잡잡하다. 본래 흑인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거를 알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담과 이브레, 에덴 종류, 사람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흑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그건 좀 바보 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외부적 환경이 뭐예요? 다르게 되면 인간의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 왜?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가 뭐예요?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흑인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너희들은 새까만놈들이 되라. 이쪽으로서 너희는 노랑탱탱한 놈이 있다라. 그건 그게 아니다. 다 똑같은 인종에서 인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이 다 달라져서 우리의 모습들도 다 달라졌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뿌리가 확실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산소는 그냥 스며들어가고 여기 있는 당분들은 분자량이 커요. 그래서 세포막을 그대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량이 큰 물질들은 여기에 각 분자의 종류에 따라서 세포 안으로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이 통과하는 문을 당관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글루코스, 글루코스가 당이죠.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당을 운반해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연료 당분이 들어왔고 산소가 들어왔으면 이제 이게 타야 돼요. 그렇죠? 타려면 뭐가 필요해요? 스파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차장에 세워두신 차에 엔진 안에 지금 휘발유 있어요. 그리고 산소도 있어요. 그런데 안 타요. 왜 안 타요? 점화가 안 됐어요. 점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스파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점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어떻게 시켜야 돼요? 합선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동을 건다는 것은 합선시키는 것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엔진이 합시다. 스파크를 만들어내는 특수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걸 스파크 플러그라고 그러죠. 요즘 차들은 스파크 플러그가 없는 차도 있고 특수한 장치로 스파크를 만들어낸다고도 해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면 뭐가 발생해요? 전기가 발생합니다. 전기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열로 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기로 열을 만들자는 것이죠. 열, 그 다음에 아마 힘, 무거운 차를 어떻게 굴러가게 하는 힘도 나오고 그래서 각종 에너지들이 여기서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뇨병이라는 병은 뭐냐 하면 여기서 미토콘드리아에 산소도 들어왔다. 당도 들어왔다. 최종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스파크가 필요하다. 그러면 당뇨병은 어떤 병이냐면요. 피 속에 혈당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왜 높아졌냐? 알고 보니까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로 당이 들어가서 연소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갔냐? 알고 보니까 문이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은 어떻게 열리냐 하고 보니까 이렇게 문을 열 때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가 둔해져 가지고 이 스위치를 눌러야 문을 여는데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인슐린. 인슐린을 생산해서 이 스위치를 눌러요. 근데 또 문이 안 열려요. 왜 문이 안 열릴까? 인슐린 가서 눌렀는데 스위치가 초인종이 둔해져 있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상상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아주 새로 지은 건물의 신품 엘리베이터는 살짝만 건드려도 문이 샥 열립니다. 근데 옛날 건물 오래된 거 보면 두 번 세 번 눌러야 문이 열릴까 말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건물 엘리베이터처럼 스위치를 아무리 눌러도 문이 안 열리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스위치가 눌러지지 않을까? 인슐린이 가도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많은 인슐린이 필요한 거에요. 왜? 인슐린을 많이 보내면 더 세게 누르면 문이 열릴까 봐.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맞는 거에요. 그런데 진짜로 살펴보니까 스위치가 둔해져 있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스위치에 덮개가 덮여있어. 덮개가 덮여있어. 덮개가 덮여있으니까 인슐린이 가슴 살짝살짝 눌러도 둔해지고 둔하잖아요. 그래서 안 열리는 거라.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자꾸 세게 놓으면 좀 열려.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 아무리 나아봐야 당뇨병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뭐가 없어져야만 돼. 덮개가 없어져야만 돼. 그럼 이 덮개는 어디서 왜 왔냐 왜 생겼냐 하면 알고 보니까 덮개가 생길 이유가 있어. 여러분 사람이 건강할 때는 덮개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덮개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차를 굉장히 아껴요. 그래서 각자 집에 차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열흘 20일 휴가를 간다 그러면 차에 딱 덮는 덮개가 있어요. 덮어놓고 가요. 먼지 타지 말라고. 그러니까 덮개가 덮여있다는 말은 초인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초인종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일단 덮어놔야 안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덮개는 가만 보니까 여기에 덮개를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어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 꺼져 있는데 당뇨병 환자들은 이게 켜져 가지고 덮개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초인종을 자꾸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덮어둬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덮어둬야 될 필요는 왜 생길까? 안 쓰니까. 안 쓰니까. 그렇죠. 그러면 초인종을 안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에너지를 생산해 내야 될 필요가 없이 산다. 필요가 없이 산다. 에너지 생산해야 될 필요가 없이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산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복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은 당뇨에 걸릴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그냥 일부러라도 움직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안 움직이면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점점 줄어들어요. 에너지 생산도 점점 안 돼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피곤해요. 에너지가 생산이 되어야 안 피곤하죠. 그래서 이 아침에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 운동을 해야 될 운동은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운동하면 건강에 좋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운동을 해야만 건강이 유지가 돼요. 안 하면 건강은 점점 망가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중에는 아직도 체력이 안 따라 주니까 절대 과로하지 마세요. 내 체력을 잘 관찰해 가면서 오늘은 이 정도다. 그래서 뉴스타트를 해서 점점 유전자들이 다 켜지게 되면 체력이 점점 강해집니다.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늘어가고 그때는 운동을 좀 더 하셔야 돼요. 절대로 과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운동을 일단 하면 여러분 산책 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고 다들 막 신이 나서 기분이 막 업되고 하니까 자기 자신을 잊어버려. 그래서 다른 사람도 가니까 나도 가야지. 예를 들면 돌아와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각자에게 운동 거리를 처방해 줄 수는 없어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식사를 하시다 보면 누가 뭐라 그럽니다. 이제 수저를 놓고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고 안 다니고 어떤 종교인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됐다. 여기까지만 먹어라, 오늘은. 더 이상은 과식이다. 그 얘기를 해야 안 해요? 다 합니다. 김정은이한테도 해요. 그런데 김정은은 어떻게 해요? 정신없이 허겁지겁 정신없이 처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몸이 그 짝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뭐예요? 운동 뭐? 운동 부족이야. 운동을 안 하면 문을 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문에다가 천종에다가 덮개를 덮어 두는 거죠. 이게 당뇨병이에요. 이게 당뇨병의 진실이에요. 그래서 본래 건강한 사람 별로 사용하지 않던 일전자를 작동해서 운동 부족. 그 다음에는 산소 부족입니다. 아시겠죠? 산소가 충분히 공급 안되면 당분이 아무리 들어가도 타요? 안 타요? 안 탑니다. 산소 부족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황인가 하면 고지방 식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진 보여 드렸죠? 그림. 고지방 식사. 삼겹살 먹고 나면 어떻게 된다?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들이 서로 서로 다 붙어 가지고 본래 건강한 상황.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고 있으면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들이 한 개 한 개씩 분리가 돼서 이 모세혈관을 잘 통과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죠? 그러면서 모든 세포에 산소 공급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삼겹살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고 나면 이렇게 되어버린다.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되고 산소 공급을 각 세포에 충분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산소 공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씩은 특히 여러분이 산책할 때 너럭바위 갈 때는 너럭바위는 비탈이 있어서 숨이 흑흑거리는데 피콜 갈 때는 평평하니까 여러분 걸으면서 심호흡을 좀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칙칙풍 푹푹 두 번 내쉬고 숨을 두 번 하면서 한 번씩만 칙푹 칙푹하면 숨이 너무 얕아 깊은 숨 이렇게 되면 심 호흡만 집중해서 해도 여러분의 뇌파가 알파파로 변해요 그래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냐 잠이 좀 들어야 되는데 잠이 왜 이렇게 안 오냐 잠하고 싸우지 마세요. 너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마. 나는 심 호흡할 거야. 하면서 강의를 들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그러면 알파파가 착 되면 멜라토닌 유전자가 켜지면서 멜라토닌 생산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상구 박사 혼자 지껄이게 놔두고 자기도 모르게, 이상구 박사 혼자 지껄이게 놔두고 다 간단한 거예요. 자꾸 뇌가 뭐예요? 참여하나 참여하자! 이러지 마세요. 진선미 쪽으로 그것만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게 생기의 본질이기 때문에 생기가 들어와서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또는 요가 하는 사람들, 혹은 단전하는 사람들, 국선도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호흡입니다. 호흡을 하면 잡념이 없어져요. 왜요? 숨을 내 폐 속에 잔류 공기가 남아 있지 못하도록 끝까지 짜내라고 합니다. 호흡! 그러면 들이쉬는 것은 공짜요. 나중에 다 공기를 내쉬고 나면 숨 차요. 안 차! 차니까 들이쉬는 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내 파가 싹 달라집니다. 그리고 잡생각을 안 하니까 이 잡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이 잡생각이요? 잡신 놈들이 주는 생각이 잡신 놈들이 나를 괴롭지 못하니까 베타파가 없어지고 알파파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여튼 끝내주게 되어있어요. 우리 몸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지방 식사하면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탕이 들어가서 타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이 열릴 필요가 없고 문이 열릴 필요가 없으면 초인종을 스위치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덮개로 덮어두게 된다. 그렇죠? 위치가 딱 맞죠? 이게 이제 당뇨병에 걸리는 이유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때는 대한민국의 당뇨병 환자 그 당시에는 세브란스병원이 서울역전에 있다가 미국에서 어떤 재단이 기부를 해서 세브란스병원을 크게 초현대적으로 지워줬어요. 신촌에. 그래서 신촌으로 이사가게 되고 이사가면서 연세대학이 아니죠. 연희대학이라고 해서 연희동에 있다고 연희대학이에요. 그래서 연희대학하고 세브란스하고 합쳐서 연세대학교가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신촌에 병원이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상도 최고로 많고 그 큰 연세 세브란스병원에 당뇨병 환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심지어는 우리 교수님들이 동양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당뇨병에 안 걸리게 돼 있다. 그런 것을 배웠으니 그런 교수님들이 다 돌아가셨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전자는 변하고 그렇죠? 그리고 한국 사람이 그 당시에는 왜 당뇨병이 없었죠? 하루에 산대는 게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이 하루 삶 속에 걷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 걸으면 못 살아 그렇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야 되고 버스 타고 가서 내려서 또 걸어야 되고 또 돌아올 때는 또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는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 당뇨병의 원인 요소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안 걸리지. 그런데 안 걸리게 돼 있다고? 그런데 좀 잘 산다고? 차 사서 타고 다니니까 그럴 일이 없어. 엘리베이터가 생겨서 에스칼레이터 타고 운동 안 하는 거야. 당뇨병이 폭발하는 거지. 거기다가 막 삼겹살에다가 기름기, 튀김 음식, 라면만 막 확! 그러니까 뭐 당뇨대란이 일어나고 당뇨 환자가 한 700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인은 무엇일까요? 스파크 부족입니다. 스파크 부족은 뭐예요? 스파크를 만들어주는 영적 에너지가 부족하다. 진선미 에너지가 부족하다. 사랑 에너지가 부족하다. 어떤 상태예요? 배신 당했어. 부도가 났어. 기가 막혀 안 막혀. 쉬운 말로 스트레스. 맨날 뱃 아파. 그러면 그러면서 차 타고 운동 안 하고 기름기 고지방식 자고 당뇨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약으로 고치려고 해도 약으로는 낫지 않고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돼? 죽을 때까지 그러나 그러면 이 당뇨 약을 먹고 낫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이 원인을 아니까 원인을 아니까 어떻게 하면 낫지 않습니까? 여러말 할 필요 없고 뉴스타트라 그러면 끝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진리를 단순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기, 뉴스타트를 떠나면 안 낫게 되어있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생기, 생기를 이 스파크를 아직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배운 사람들 운동하면 낫는단다. 그리고 뭐예요? 고기 안 먹으면 낫는다. 채식하면 낫는다. 그래서 운동 죽으라고 하는 거야. 죽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면서 해요? 제게나 재수 없이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하기 싫으면 맨날 하고 살 수밖에 없구나. 먹는 거는 뭐예요? 그 맛있는 삼겹살도 못 먹고 철저히 부정적인 상태 내면의 환경이 더 악화되버려요. 운동하면서 운동하면서 채식하면서 스파크옷가 놓고 그래서 안 낫는 사람이에요. 이제 훤히 보이죠? 당뇨병 강의 들으니까 암 낫는 길도 보여요? 안 보여요? 똑같은 길입니다. 여러분 뉴스타트로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